지금 채송하네요 채송하네요 와 채송하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리수 5만원 보리수 5만원 제것도 안해놨다가 좀 남았었는데 보리수 예쁘네요 그냥 광울토마토 콩파리하지 말고 고추모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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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리톱스도 있네요 이거는 괴마옥이라고 하네요 괴마옥 괴마옥이에요 예쁘죠 괴마옥 그 다음에 다육이들도 있네요 다육이 한개에 2,000원씩 다육이 다육이 어 선인장 꼽혔어요 선인장 꼽힌거 보셨어요? 2,000원씩이요 선인장에 가시만 없다면 제가 가시라 있어서 꽃이 폈네요 고추모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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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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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나무도 있네요 고무나무도 있네요 그쪽으로 가볼까요? 이쪽에는 난도 있어요 율마같은데요 율마도 있네요 이 개발산장도 있네요 이 개발산장도 있네요 이 개발산장 내가 볼 땐 이 개발산장 이게 얼마라고요? 이거 12,000원 이게 12,000원 이거로 하실래요 이것도 예쁘죠 내가 볼 땐 이 개발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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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테리카 이게 포테리카네요 조그만거 있으세요 포테리카 사서 키우는게 대가